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계의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부가세 공제 여부 판단과 세무처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왜 남들보다 환급이 적냐 혹은 왜 환급이 안되냐 왜 공제를 못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나 저희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도 받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면 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입세 불공제 대상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뷰티나 미용과 관련된 채널을 운용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사업과 관련돼서 화장품이나 미용과 관련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지만 다른 주제와 관련된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일반적인 사업자분들의 화장품이나 미용과 관련된 물품의 구입은 개인적인 구입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공제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관련된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먼저 비영업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경차나 구인승이사 또는 화물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를 말하고요. 이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먹방과 관련된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경우 방송 촬영을 위한 음식 또는 식재료 구입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되지 않은 채널을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일반 사업자분들에게는 음식점을 방문하였다거나 또는 식재료 구입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기존에 안내 드렸던 내용 중에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도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고용이 없는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크리에이터 분들은 부가세 영세율 대상이 아닌 부가세 면세 인적 용역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대신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역시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하고 환급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은 아직 사업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역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께서는 채널을 운영하시기 전에 카메라나 차량 요품들을 먼저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채널의 수익 창출 조건이 충격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카메라나 차량 용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셔서 부가세 공제도 받으시고 경비 처리도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불공제 대상과 이어 관련된 세무처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